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꿈에서 깨 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가사랑 음정이 다 틀렸는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3시작에 있는 영상과 함께 배달할 수 있어 8시작에 있는 영상의 영상에 찾아보니 Encouraging 나의 감정 눈 뜨기가 두려워 지금 다시 눈을 감아 본다 카우하이 같은 눈 말에 뺄까 두려워서 난 숨쉬고 밥을 먹는 채로 그냥 버티기만 해 심장을 절뚝거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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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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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능만 따라가 발밑 눈빛의 힘 너의 원 점점 더 거를 좁히고 있지 뒷파트는 제가 아닌데? 어저께 한 손 들였어 스파이더 멤버들 다음 주 상담 라비 형 올려주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 조명의 눈썹이다 뭐 그러면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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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